그냥 맞아! 아니 그냥 멀리 있어라! 멀리 있어라! 내가 잡을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이메에서는 요 C자리가 제일 위험합니다 바로 딴 구역 가해줘야되요 안그러면 조진다 여기가 트랭크스입니다 수퍼 타이브마신이 필요한 부스트가 완료되어 기동키를 찾아서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여 수퍼 타이브마신을 설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분 레벨 200이었는데 그냥 바로 이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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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가 그냥 자살급이에요 왠줄 알아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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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오리인데 아니 불오리인데 불오리인데 내 가운데로 파밍하러 갔어요 그냥 영냄인데 그럼 뭐 어떡해 나 죽여주세요 아 아 아리라 못 구하겠는데 나 승관이도 없어서 너무 멀다 안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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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베지터 베이소 좋아요 마곤좀 풀려라 아 뭐야 팜내면 됐네 아 얘 안죽었으면 됐었는데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져 이러면 땅에 있는건데 운명감 끝까지 아니 이걸로 왜 죽어요 아니 유비도 아니고 아니 200 이상이 엉덩이 아 엉덩이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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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뱅 아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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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뱅 아택!!! 빅뱅 아택! 빅뱅 아택! 아 잡았다 힘들었어요 이거 브로리 저분도 못한건 아니야